고래 애기 평생 들어줄 것처럼 불다가 1년도 못 참고 다치라고 그렇게 영우한테 상처나 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준호 씨도 그래요 정말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럼 영우한테 가지 말아요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라고 왜 사람 단체를 헷갈리게 해요? 아니 대체 제가 뭘 우영우도 권민우도 나도 다 헷갈렸잖아요 준호 씨 때문에 권민우도